네, 안녕하세요. 토아이스 다윤입니다. 우와! 어... 아닙니다. 있습니다. 제가 또로즈가 이런 게 하나 나면 굉장히 티가 나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물도 많이 마시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그렇습니다. 신조어예요?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아, 봐라? 줄임말인가? 아! 봐라! 봐라! 어, 네. 즐겨 합니다. 빨, 주, 노, 초, 파, 남, 보, 검, 핑크 다 해봤어요. 음... 지금이야! 그럼요! 그럼요! 지금 먹어도 돼요? 저 배고프면 티 나요. 일단 기운이 없어져요. 좋을 때 티 나요. 완전 티 나요. 네. 그렇죠. 근데 옛날보다는 요즘 조금은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. 균입니다. 네. allowed v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